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아니원 최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척추질환 중 하나인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크, 즉 척추추간판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조직으로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약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원인들로 인해서 척추에 지나친 하중이 가해지면 디스크 조직이 파열돼서 탈출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근이나 척수 경막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디스크를 이루는 조직인 수액의 물이 빠지면서 퇴행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디스크를 둘러싼 섬유태가 얇아져서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디스크가 잘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 허리가 자주 아프고 쑤시고 허리를 숙기거나 앉아있을 때 통증이 옵니다. 한쪽 다리 종아리의 측면이나 후면을 따라서 당기는 듯이 아프고 저리고 시린 느낌이 생깁니다. 심하면 발이나 발바닥까지 통증이 있고 감각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후상장골 밑의 엉덩이 부분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제 허리디스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척추 구조에 문제를 발생시켰을까요? 물론 강력한 외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약화와 경직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의 경직과 약화로 인해서 한쪽은 힘이 없고 한쪽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의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면서 척추뼈가 틀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지점에서 척추 내부의 추간판이 돌출되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의 경직과 약화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척추 주변 근육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 환경,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척추 주변 근육의 약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척추 주변 근육의 부상, 노화로 인한 허리 부위 근육의 약화 등이 원인이 되어서 척추를 둘러싼 근육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경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허리디스크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 치료의 핵심은 틀어진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고 척추 주변 근육의 경직과 약화를 치료해서 탈출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척추 주변 근육의 경직을 풀고 근력을 강화하는 침, 약침을 시술합니다. 척추를 바로 잡기 전에 먼저 척추 주변의 근육을 치료해서 척추가 틀어진 원인을 제거하면 허리디스크 치료와 재발 방지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나협법을 통해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척추 구조는 틀어진 골반에서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위로 올라간 건물 역시 기울게 됩니다. 골반의 구조를 바로 잡고 척추 마디의 틀어진 부분을 찾아서 교정하면 척추가 정렬되고 탈출한 디스크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만성화된 허리디스크는 내부에서부터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리에 관계된 장부인 간과 신의 정혈을 보충하여 척추 주변 근육에 영향을 공급해서 근육의 탄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리지양탕 가감방, 쌍화탕 가감방, 신착탕 등의 처방을 체질과 증상에 맞게 가감해서 처방합니다. 이상으로 허리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방치료는 비수술적으로 허리디스크의 원인까지 치료해서 재발을 방지합니다. 반복되어 발생하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 재발하는 허리디스크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방치료가 정답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